자 이번 시간에는 시뿔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덧셈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로그래밍이든 게임 프로그래밍이든 웹 프로그래밍이든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라든지 사용자의 입력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키보드가 입력을 대행해주고 예를 들어 게임 서버가 있으면 게임 서버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걸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화면에 보여주고 입력 출력 그거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에요. 웹사이트도 동일합니다. 모바일 웹 프로그래밍도 동일하고요. 자 시뿔뿔에서는 std 저거 땡땡 기호를 제가 기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점점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. std 점점 시아웃은 화면에 콘솔창에 출력해주는 함수에요. 뭐 객체와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롱롱이라는 변수 타입을 제가 지정했습니다. 롱롱은 뭐냐면 인트 타입 보다가 훨씬 큰 데이터 타입입니다. 그러니까 인트를 굉장히 크게 사용하고 싶어서 인트 보다가 더 크게 사용하고 싶어서 롱롱을 준 겁니다.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std 땡땡 시아웃과 틀리게 신이라고 뭐 킨이라고 읽어야 될지 신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std 땡땡 시아인이라고 정의하고 롱원이라고 대입을 해줬어요. 그러면 위쪽에서 선언한 롱 1이라는 변수를 입력 받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자 그러면 화면에서 쭉 이렇게 선언한 대로 출력이 되겠죠. 그 COUT로 롱 1번 데이터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한 줄로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롱 1번의 변수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리고 밑에는 롱 2 데이터 값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뜰 테고 롱 2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겠다라는 뜻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았으면 더쌤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롱 온 더 받섬이라고 위쪽에서 선언한 데이터 값이 롱롱이었기 때문에 인트라고 선언하면 큰 값에 작은 값을 더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롱롱으로 정해줍니다. 그리고 시하우스로 롱 1과 롱 2에 합선 롱 온 더 받섬입니다. 라고 저렇게 적어주면 간단한 더쌤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수 있는 간단한 더쌤 계산기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이게 기초예요. 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롱 온에는 저 값을 그리고 롱 트에는 저 값을 그러면 합계가 정확하게 나오죠. 완벽해요. 자 이런 프로그램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?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지 않게끔 짜져 있으면 소스가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변수만 선해내는 걸 출력해주는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콘솔 창이라면 뭔가 재미가 없겠죠. 그래서 변수를 사용자에게 받은 변수를 입력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출력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래밍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1,000과 2,000, 3,000 정확하게 출력이 잘 되죠. 자 그리고 그 주성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주성문은 슬러시 슬러시 두 개로 저렇게 적여주시면 녹색으로 저렇게 뜨죠. 저 주성문은 화면에 출력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뺄셈 곱셈 나누셈도